야 쏘면서 나오나 오 스페리포스 좋아 오케이 관계까지 아 잡아버리고 좋다 좋다 아 보고 계시네 보고 계시네 채팅 치시네 자 이번판 예언 20킬요 20킬 이상 당연하지 오 우리 중은 또 산타님이 빠지시네 어 커플 산타 커플 쌤? 병 들어온다 쌤이요? 아뇨 잡았어 어 주물린다 어 저 포기하... 잠깐만 저분 방금 에어카 하던데 어 오기다 울통 울통울통 울통 울통 아 이거 못잡았다 울베 이런 아 환시 갔다왔어야 되는데 오빠가나? 중압빙 하나만용 뭐라고? 누구다? 아 그래요? 좀 편하게 얘기해도 되는데 중압빙 2명 안나오네 싸움을 안해주노 주로 사면 내가 해야지 2시 잭팟 중개올린다 중개올린다 중개올려요 나이스 울베 조심 나 삥먹음 울베 왔다고? 중개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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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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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 와우 리필러니 뭐야 중개올린다 중개올린다 와우 오 가뜩해놓고 바로 쩌시는데 영원의 운은 없어요 내일 온다는 소문이 내일 온다던데 자 이제 발동 겁리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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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힘들 미안 제 돈 걸렸다 발동이 안 걸리네 앗 가다 빨리 띵 쓰레기 진짜 빨리 해버린다 그냥 띵 띵 띵 띵 띵 띵 아 바로 찾아오네 아 저기 뭐야 저기 미아 형님 공격하셨네 질리마이디 아 네 아 나갔네 아 아 시계돌 시계돌 이게 돼 SV짱? 또 안오나요? 와 중 초범 저 형님 초범 왜 이렇게 아프게 바뀌냐 자 보여주세요 긴장적이 부담주기 승소 형님이 올해 40후반이라고 하시던데 이분 아하 깨비츠 랜드로버님 맞나세요 어깨 어깨 중작업이 중 아 네 모터크로님 들어가세요 아 엄브로형 나가뿐노 어? 엄브로형님 나가뿐다 나랑 중호흡이 안맞았나? 마음에 안드셨나? 아까봐 아까봐 엄브로형님 나가뿐다 아 이걸 자 2편 아 이걸 자 2편 좀 아쉽긴 해 아쉽긴 하다 나의 플레이 나의 플레이 다는 플레이 아갓 그니까 나의 플레이 이 등장 ㅎ 오 오 어 근데 잠깐만 수비 때 우리 짐 안되는데 공개 힘들 것 같은데 나이스 이분도 시청자 분이신가? 오늘 계속 같이 같은 편 하는 것 같다 아니 형 보고 있는 사람 있잖아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우리 편 얘기죠? 우리 편 정확도 한 번씩 그냥 막 올라오는 거 조심해 이번에는 실각 중작업 핀 먼저 가네 개초필 개초판 응 혁 경보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어 오늘 방사기초 이상하네 나만 그런가? 유튜브 로딩 생기네 영혼에만 서고 퇴근이 다 됐다 하는데 아아 처음 죽었다 중 둘 중 셋 네네 큰일 났다 유튜브 로딩 큰일 났다 지금 잘 나오나요 여러분? 내 화면만 그런거야? 괜찮나요 지금? 제 화면만 그런건가? 내 화면에 로딩 생기네 유튜브 뭐야 육딜이고 아니 아까 이프리 형님 멀티킬하고 자살한 분이 끝이에요? 아하... 아 장난... 괜찮아이긴 한데 오케오케 아까 멀티킬 하셨지 않나? 멀티킬 와우 9시 9시 킬 빠또루 킬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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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타이네 오케이 아니 근데 신기하다 아니 미단이 익을때는 더 크게 익이고 질때는 또 이렇게 내가 문제인가 이제 진심이 이거 아 이 정도면 이제 제가 문제인가 미단이 보고 계신가요? 아 킬이 너무 안되네 갑자기 또 분위기 나쁘지 않은데 일단 이거하고 빨리 장식 갔다 오고 나서 초코바 하나 먹고 아 이런 또 물질적인거에 기대야되다니 초콜렛 도핑 갑니다 오늘 커피를 진작에 마주써야돼 오늘 커피를 진작에 마주써야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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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공익이요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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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은 경날때 뭐라하지 충성 타나 충성 타나 그 뭐 하는 경례있다 아이가 방위 아닌데 우리 개구공아 개구공아 아 몰라 아 몰라 와 안 맞습니까? 아.. 이쁘다 와.. 아 근데 진리 면이 살았었네 그 상황에 아 친절 봉사 아 알죠 테드 형님 어제 또 어젠가 나이스 나이스 오 잠깐만 20킬 할 수 있겠는데 역전하면 아 해볼게 해볼게 중화 안사온다 아 아 방금 개구방과 똑같은 부분이 아니었나 아 아 아 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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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남았나봤네 아 자 방스나죠 아 아 갔다 저사람 잡아야 되는데 초벙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쏘면서 나온다 아 오 스페리포스 좋아 이게 뜨네 좋습니다 혹시 스페리포스 소리 났나요 방금 기가 막히고 기가 막히고 오케 반개까지 아 잡아버리고 좋다 좋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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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료 divide 아 아 아 아 그 아 아 아 이렇게 올라가는 됐어요 wel쳐 질리 면이 많이 내 하지만 반개 제아본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짧게 20킬 성공 이왕 다리반 나이스 오케이 20킬 가자 일단 20킬 성공 나이스 일단 미나니 미션 성공 당연하지 이재명 형님 이재명 형님 오시면 안되죠 너무 흥분하셨네 이재명 아아 에이플린버그 한게 아니고 이재명 형님 자 포가나 어? 중 밀었노 중... 중글? 중계단 하나 내려와요? 네 중계단 하나 내려오 중계단 내려오는거 보니? 중계단 하나 중곱은 보니 되나요 혹시? 어 방남보야 노옥 오른쪽 아우 시선하구나 아 또 이사람이다 하나 살고 바로 나오네 타이밍이 안좋아 먹니만 하세요 파이팅 파이팅 줌을 밀어버리네 이번에 막는거 같다 이만 먼저 나도 삥 집중 구다사이 종양각 아이고 알겠습니다 일단 그래도 위성떼스 성공 솔직히 2판 실패할 것 같았는데 이걸 성공하네 깨꿀 내진 김에 25개까지 왼쪽 왼쪽 지금 양각 20개 성공 자 20개 성공 안 돼 안 돼 빨리 방금 해야 된다 방금 없지 어디 어디 위치부터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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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량 자 일단 다행이다 스페레포스 플러스 25킬 플러스 20킬 성공 자 일단 성공 확실하다 아 일단 미션 끝났으니까 이제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오케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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